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상스입니다 지금 이탈리아 물가는 어떤지 한번 보러 이 마트에 들렸어요 코나드 시티라는 마트인데 이탈리아 브랜드인가봐요 봅니다 과일인데 이거 한 봉지? 몇 개 정도 들었는데 2.98유로 오렌지 한 봉지 2.98 이건 더 싸네 감귤같은건데 1.15 한 봉지 레몬은 1kg에 4.99 청포도는 한팩에 3.88유로 케인은 4.68 서양배도 있네 1kg에 4.58유로 사과는 1kg에 2.98유로 포도 포도 포도는 좀 비싼거 보다 1kg에 5.58유로 성우는 1kg에 2.98유로 그리고 바나나는 여기 한 다발에 1.98유로 셜론에는 저기 한 봉지에 2.98유로 저거 1kg 정도 되는거다 포도는 1kg에 1.69유로 피망 피망이 내 손보다 더 커 피망이 1kg에 3.78유로 어우 싱싱하네 토마토 토마토 1kg에 3.48유로 모든 샐러드인가보네 한 봉지에 3.38유로 이게 깎아 놓은 과일은 좀 비싼가 보다 3.08유로 마늘 한 봉지에 1.79유로 한 봉지에 1.79유로 그 안에 이거 싸네 양송이 1.99유로 이거 햄팩에 1.79유로 하네 세일하나 없다 와 노타를라 2.99유로 와 진짜 싸네 4개 정도 주는거 같아 세상에 싼이네 저 4개 들어있는데 1.4유로 1유로 우유는 저 1리터짜리인데 1.79유로 바질페스토 저 1유로도 안되네 아 저 생면 저는 파스타도 1.9유로 1.92유로 1.92유로 와 종류가 엄청 다양하다 생면 종류 와 여기도 또 있어 주스는 2.1.10유로 주스는 2.1.10유로 1유로 하는것도 있네 주스 상당히 저렴하네 여기는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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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들어있는데 2.9유로 저기 프로스토 3유로 하네 페스토 소금 햄치즈 뭐 유제품 이런거 다 저렴하네 달걀은 또 생각보다 그렇게 싸지는데 10개에 3.99유로 조그만거는 6개에 2.1유로 2.1유로 아유 잼도 다양하다 루텔라 저런거 2.99유로 저 꿀잼도 있는데 12.1유로 코탈 하나 코탈 여기 트라미스 이런것도 있네 2.3 2개 들었나 2개 들었나 보네 과자같은거 있는데 과자도 엄청 저렴해 1유로 아 여기 누텔라 이거 유명하다고 그러는데 누텔라 비스켓 이게 3.4구 좀 작은거는 2.5구 생선도 엄청 신선하네 연어 한팩에 6유로 왼쪽 이런것도 있다 5유로 문은 여기서 더 비싸네 6.9유로 에스프레소를 좋아하니까 이나라는 에스프레소 커피가 많이 있네 1유로짜리 커피도 있어 엄청 싸다 그냥 커틀렛 이런것도 바로 튀겨먹을 수 있게 파는데 1.99유로 1.99유로 가벼운건데 소금이랑 올리브유 소금이랑 올리브유 다 모여있네 좀 비싼거에 16유로정도 하나보다 싼거는 뭐 4유로 500ml짜리 발사비가 4.5유로 음... 포도주 이탈리아 여행에서 술이나 군고주젤 초콜릿 같은거 사실분들은 마트에서 사시는게 훨씬 저렴합니다 공항 면세점이 생각보다 그렇게 싸지가 않아서 마트에서 장을 다 보고 출국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9유로 말리부처럼 13유로 리몬철로 8유로 오 이거 맛있고 피스타치오처럼 술도있어 11.9유로 이건 뭐 4-5천원정도 사나봐 어우 서명의 매니제도 이거 싸네 버넬 이거 3.8유로 고양이 사료도 있고 또 술이 있네 오 일본간장도 있고 저거 다 음료수 반찬 그런게 많이 모였나보다 물은 6팩이야 물은 6팩이야 0.8유로 에베양은 1유로밖에 안해 6개 들었는데 액쥬 과자같은거 괜찮네 오 리조트 쌀인가 보다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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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한팩이 2.8.9 냉동 피자도 있는데 2.9유로짜리도 있고 5유로짜리도 있고 파스타 파스타가 1유로 안해 다 2유로짜리도 있고 대체코 저런것도 1.65 토마토 소스 이런것도 있고 토마토 페스토 2.2유로 2유로 하네 2유로 병조림 이런거 많은데 피크같은거 올리브가 2.58유로 피크 피크 큰거는 3유로정도 하네 아니 초콜렛 오 철이 들어간 초콜렛인가 보다 맛있겠네 아 아 미터저거 1.8.6유로 아 회주로 들어간거 맛있겠다 3유로 페레르로 페레르 시어 2.6유로 구운통닭도 파는데 가격이 얼마든지 알겠어 3.5유로 절인 올리브도 있고 반찬이 1.5유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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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선하다 치즈 치즈 진짜 자 수지에 직접 만든 그런 치즈인가봐 와 이거 7.9 칸 와 1.5유로 1.5유로 3.5유로 1.5유로 1.5유로 3.5유로 1.5유로 너 어떻게 어디 샀어 그냥 아이들아 주 있어 네 수고해서 꼼꼼 으응 멀빼이 옆에 이네 왜 사람을 말해 5.5유로 3.5유로 햄버거빵 1.5유로 1.5유로 이탈리아 마켓 구경도 재미있으셨습니까? 비싼건 비싸고 싼건 싸고 오늘도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.